아유 감자 깔아... 아유 야심한 밤에 고맙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. 야 이거 감자야 이거. 수박에 어? 자 1등이가 주는 거야. 1등이니까. 네? 예 이거 맞고 먹을게요. 다 먹어야 돼. 아우. 아니 다 먹으라니 이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1등이 어떡해. 빵이야 이게 빵인 거예요? 뭐 하는 거야. 무슨 빵이야? 형님 가시게요. 아 죄송합니다. 아 죄송합니다 형님. 아 죄송합니다. 아 죄송합니다. 잠깐만 죄송합니다. 형님. 형님 어디 가시게 해 형님. 아 어디 가시게 해 형님. 빨리 가 형님. 설정 씨는 죽어야 되잖아. 형만 아니면 돼요 형님. 형님만 아니면 돼요. 오케이. 아 씨. 아 씨. 아 공은 줘야지 이 가격으로. 아 건드리지. 딱 사비를 봐. 알았어. 건드리지 않고 떨어뜨릴 수 있으면 돼. 아 진짜 진짜? 용납한다. 건드리지 않고 떨어뜨린 거면 용납하는데. 오케이. 건드리면 안 돼. 눈부시게 눈부시게. 안 건드리면 돼 안 건드리면 돼 안 건드리면 돼. 어 안 건드리면 돼. 안 건드리면 돼. 잠깐만 이거 어떡하지? 빨리 접시를 하나 빨리 구해가지고. 재이스 봐요 형님. 빨리 해 그래. 잠깐만요 잠깐만요. 나 웬만하면 안 떨어뜨려. 진짜요 형님? 그럼. 형만 몸만 안 건드리면 되죠? 아니 그럼 나는 건드리면 안 되지. 아 진짜 친절하게. 아 왜 이렇게 날 물고들어줘. 아 어떡해. 뭐해 뭐해. 어 유원형. 형 반성. 형 반성. 형 반성. 형 반성. 아 유원형. 형 여기 수박 있어 빨리 와. 아 건드렸어. 아 저 형 예능하면 너무 수진하네. 어? 어디를요 형. 아하 야.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. 유원형 빨리 와. 네 반갑습니다. 형님. 감사합니다 형님. 감사합니다 형님. 잘 지냈어요 형님. 여러분 너무 좋아요. 여기 둘이 가면 끝이에요. 빨리 가 빨리 가. 선배님. 방해하세요. 그런가. 아니 선배님. 다 꼭 떨어졌잖아요. 나도. 선배님 잘해요. 선배님 잘해요. 선배님 잘해요. 선배님 잘해요. 선배님 잘해요. 선배님 잘해요. 선배님 거기 개 있어요 개. 어 개님. 자 타왔어. 타왔어. 아 잠깐. 성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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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내가 쓰는 거야. 아. 아우. 팔 아파. 아 왜 이렇게 앞으로 가려고 그래. 아니 선배님 아카차수인데 아직도 못 가신 거예요. 아니 나는 전부터까지 갔다가. 떠받으려 졌어요. 아 진짜. 성격 안 좋네. 선배님 잘해. 성격이 안 좋아. 나 아까까지 갔다가 올라갔으니까. 야 주아 빨리 포즈 조심해. 조심해. 아. 아 송지호 통과. 빨리 가자 다시 오세요. 아직 기회 있어요. 아직 기회 있어요. 두 명 끝났어. 나도 힘드네. 형님. 형님 수박 하셨어요. 수박 하나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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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력이 왜 그래. 체력이 아니고. 형 우는 거야 왜 그래요. 아. 진짜 체력이 아니고. 뭔데. 아 형 뭔데. 얘기를 해 봐 그러니까. 억울한 개신이 얘기를 해. 반칙을 나한테만 해. 아. 아니 나 진짜. 반칙이 아니라. 형이 또 반칙을 잘 당하니까 그런 거야. 형도 우는데 계속 한 세 번 떨어뜨렸잖아. 간지럽혀서. 아니 그냥 친하다네. 친근한 표시지. 간지럽 정도야. 처음 봤는데. 오케이. 몇 번째? 이거 땀이나? 이거 땀이에요. 형 다 끝났어요. 뭐? 다 끝났다고. 끝이야. 거짓말은 여기 우리 사람 다 있는데. 여기 지금 다 왔잖아. 몇 명인데 지금 온 사람이. 깜 잡았어. 형 이제 잡았어요? 이제 잡았어요? 갑자기. 감 잡았어. 감 잡았다고. 감 잡았다. 감 잡았어? 감 잡았어? 아 형. 봤지? 다 진짜.